먹을게요 이거는 뱅뱅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왔어요 내일이 남편 생일이어서 생일 겸 특별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티에 축하라는 식당이 있어요 저희가 남편 생일을 축하하려고 축하라는 식당에 가서 생일을 축하하기로 했어요 일식이랑 중식 두개가 퓨전이 된 식당이래요 한중식이 있는것처럼 일중식 퓨전식당이래요 오늘 맛있게 먹어볼게요 축하하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는것 같아 이 와플 여기 저기 보트 하나 어떻게 하는데? 끌게요 축하 축하 제가 한번 봐 본적이 있어가지고 맛있는것만 시켰어요 한것씩 먹어봐야지 팽팽이 되게 맛있는데 이거는 알코올 없는거 이건 알코올이 있는거 이렇게 하는거지 이건 뱅뱅치킨이라고 하는거 콜드디쉬입니다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야? 빨몸같은거 없다가 이렇게 한건데 예쁘게? 진짜 시선하다 맵다 매워 뭐가 맵지? 소추가 맵구나 1분이 지났어요 그런 일은 다행이다 오늘 누리도 먹을 수 있는거 소추도 되게 많이 먹어요 음 소스는 스위핑 소스 베테린 소스 크림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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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이게 잡담밭같이 나오는건데 진짜 예술일로 맛있어요 대박으로 맛있어요 애들 덜어줘요 애들 덜어줘요 이거 볶음밥이야 이거 볶음밥이야 맛있어 맛있지? 엄청 맛있지? 엄청 맛있진 않고 다 먹으라잖아 진호야 대화좀 할까? 우리 말좀 할까? 리오야 아니요 밥이 맛있어? 지척이 오일 독특한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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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이번덴 밟 돈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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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나 300? 아빠는? 엄마는? 500? 433불 나왔어요 그러면 아빠가 맞춘거지 나 왜 이렇게 빨개해? 그럴까요 나 너무 배불러 빨개찜기가 술도 마셔가지고 맛있게 정말 많이 먹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평소에 잘 못먹는 그런 스타일의 음식으로 고마워 내일 생일날 내가 샀네 잘 먹었어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들 바이 일단 후추 조기 치고때라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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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